나 너 신경 쓰여 저도 선생님 신경 쓰여 제 파트너가 되세요 서혜진 자니? 부탁하겠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어요 최선 국어가 원장 직감을 열겠답니다 네 서혜진 선생님이 워낙 출중하지 않습니까? 다들 도전자일 뿐이죠 국사본고 표상섭 선생 시작돼 옮겼어? 사제 컨셉 하나만으로 그 정도 폭발이 있을까? 다 샀어요 강의 스킬 강의사들한테는 엄청난 영업비밀거든 누구 있어요?